엄마 응? 날 왜 죽이려고 했어? 내가 너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 거 한두 번이야 너는 왜 담당했어? 죽여버리고 싶다고 한 게 한두 번이 아니니까 너 태어날 때 몇 킬로였는지 알아? 4.36 그때 나 몇 킬로였는지 알아? 39킬로 걸린다 엄마 그럼 나는? 엄마한테 쌓인 거 그거 다 나한테 쏟아내면 나는 어떡해? 자식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 욕하고 다 그렇게 살아 왜 너만 이렇게 유난이야? 엄마! 너무 곱지 않니? 나도 이렇게 살고 싶어 석원은? 나 죽이려고 한 거 못 맞아 내가 이렇게 못다 갈게 제발 사과 한 번만 해 뭔가 아이가 된 것 같았어 혼자 컸다고? 너 진짜 의리 없어 내가 이렇게 못납했는지 알아? 내가 이렇게 모르는게 staffing이 없었음 아멘